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만 9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이틀 연속 줄었습니다.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이번 주 정점을 찍고 서서히 줄어들 걸로 예상했는데 그러면서도 오는 가을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달 초 코로나에 걸렸던 30대 A씨. 선천성 근육병을 앓는 면역저하자여서 먹는 치료제의 팍스로비들을 복용할 생각이었지만 약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. 병원 이곳저곳을 찾은 끝에 약을 처방받고 빠르게 회복됐습니다. 처방병원과 전담 약국이 늘면서 지난 2주간 먹는 치료제 처방 건수는 그 직전 2주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. 이렇게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막으며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. 확산세도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. 어제와 오늘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 연이틀 줄었는데 이런 감소세는 8주 만입니다. 정부 예측대로 이번 주 20만 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걸로 방역당국은 전망했습니다. 다만 가을쯤 다시 유행이 찾아올 걸로 우려했습니다. 지난번 오미크론 대유행 때 확진됐던 1,800만 명의 면역력이 6개월 정도 지난 가을쯤 떨어질 거란 이유에서입니다.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신속 치료 시스템과 병상 상황, 응급실 이송 등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으로 넘어갔습니다. 경험해 나갈 계획입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